현역 테스트 그래 얼마 만에 나온 거니? 기억이 안 날 정도 진짜 오래됐지 진짜 그래 거의 안 했는데 뒤에서 이제 TV로 보면서 아 정말 같이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을 텐데 되게 오전에 정말 설레여서 잠이 안 오고 아 좀 미안하긴 하네 에이 미안하지 안 들어주신데 진짜 깜짝 놀랐을 거야 어?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 넘어갔을 거야 그치? 두 번씩이나 어? 두 번이나 하하하 두 번이나 진짜 여배우 최초 바다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아름다워라 정말 네 두 번 바다리 두 번 당하시는데 정말 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혜진씨 성격도 장난이 아닌 거 같아요 하하하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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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빙준씨 김장 담가봤어요? 저 사실 오늘 처음에 보여요 하하하 하하하 그래요 그럼 이따가 바다리 한 번 더 당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장 진짜 좋아. 어머님이 굉장히 등장하고 계시네. 내리자. 파이팅, 파이팅. 자, 미션을 받아야 합니다. 야, 이거 오늘 약간 배추이드네. 오늘 긴장이 치네. 야. 형, 게리 형, 게리 형. 어디? 게리 형, 게리 형. 게리다. 게리다, 게리. 오랜만이다, 게리.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게리 형. 아, 미션. 어, 미션. 어! 안녕하세요, 여기다. 자, 어디, 미용실이요? 아, 미용실에 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어디다. 어디다. 어디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예요?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 효주야. 잘 있었어. 효주야. 효주야. 이번 미션은 김장 레스피 쿠폰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게임은 배추머리 게임입니다. 배추머리. 팀별로 한 분이 파바를 마는 동안. 팀별로 한 분이 파바를 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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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명의 정해진 미션을 수행합니다. 나 하고 싶어서 못 하고. 팀바를 실패하실 때마다 파바머리 영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아, 저기 파마하실 분 한 분 고르세요. 파마요? 파마하실 분. 진짜 파마, 리얼 파마? 저희도 돼요.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저기, 우리는 효주가 하겠대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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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니, 효주는 지금 자기를 여배우로 대하지 말아달래요. 지금 자기 바다리 걸리면 너무 좋대요. 그러면 효주야, 네가 해라 이렇게 딱 보니까 둘이니까. 효주야, 뭐 바다리도 당했는데 뭐 빠매해 뭐. 어? 저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그래, 얘기 좀 하고 있어. 아, 그래? 그래?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어? 대리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지. 3분. 에? 효주야, 잠깐만 있어. 효주야, 갔다 오세요. 효주야, 파이팅이요. 효주야, 파이팅. 빨리 달려와요.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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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뻥튀기. 사장님, 사장님. 여기, 여기. 뻥튀기죠? 뻥튀기, 뻥튀기. 저희만 보세요. 선생님, 뻥튀기 언제 터져요? 한참 있어야 돼요. 한참 있어야 돼요? 한참 있어야 돼요? 한참 있어야 돼요?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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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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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2분. 4. 10분. 10분. 8분. ions. 봤어, 1. 1. 0éis. 1 médium. 5üs 공기버전組. 2 start. י 1 0qualFeinov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